PBA에서 사용되는 268 또는 248 포메이션의 초구 배치입니다. PBA 초구 2-2A보다 좀 더 각도를 만들어야 하는 배치인데요. 어떤 당점으로 쳐야 할까요? 뒤돌리기 5쿠션으로 득점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는 방법입니다. 3쿠션으로 직접 득점하려고 하면 많이 끌어쳐야 하므로 안정성에서 떨어집니다. 또한 얇게 끌어치면 2적구 키스 또는 3쿠션 후에 1적구 키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꺼운 두께로 1적구를 먼저 보내는 방식으로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점은 4시 30분 투팁 정도의 중하단 당점의 회전을 약간 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반대방향인 시계방향 반대방향으로의 뒤돌리기는 아주 미끄러운 테이블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배치에서 빨간공 왼쪽으로 세워치기성 앞돌리기 4쿠션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1,2쿠션이 연속으로 맞으므로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짧아지기 쉽고요 이것을 피하려면 얇은 두께를 맞춰야 하므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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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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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감사합니다.